너 사실 오징어지? 옷 같은 거 입을 때가 패션 감각 잘 없으신다 당연하지 네, 오늘은요 어린이너를 맞아 꿈너무 기자단으로 맹활약 중인 기자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수원 정천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기자 김종아입니다 네,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 6학년의 하루 일과가 조금 궁금한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바로 갔다가 학교 끝나고 이제 약간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좀 공부를 하고 중간중간에 약간 쉬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쉬는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부른 거네요 아닌가요? 아,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어? 왜죠? 아, 이런 방송 촬영이 있는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죠 아, 혹시 방송 출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아, 진짜요? 저 되게 이렇게 약간 말하거나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 그럼 살짝 관종... 약간 그런 느낌도 있긴 해요 어, 진짜요? 나서서 하는 거 좋아하고 아, 정말요? 완전 관종이시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꿈나무 기자 다음에 지원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제가 그 일단은 학교에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한 2학년 정도 때 이제 막 학교에서 급식표 같은 거 나눠주잖아요 그럴 때 제가 약간 기자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서 뭐 오늘은 뭐 무슨 메뉴가 나온다 친구들한테 약간 알려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랬는데 학교 기자단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그걸 꼭 하고 싶었는데 그게 초등학교 고학년만 신청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냥 활동을 하다가 제 어머니가 또 이제 경기도 꿈나무 기자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셔서 제가 이 꿈나무 기자단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전 100% 이제 본인의 의지로 네, 맞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 혹시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 포켓몬빵인가? 그거가 되게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포켓몬빵은 아니고요 그 옛날에 유행했던 게임인데 당연하지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오신 거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 반에서 학기 초에 했었어요 저희 반에서 그럼 이 게임을 알고 계신다는데요 알아요 네, 그래서 그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이제 당연하지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게임인데 여기서 이제 기분을 나빠하거나 말문이 막히면 지는 게임입니다 네 그럼 한 번 지금 당연하지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너 사실 종교 1등이라면 못생긴 걸로 당연하죠 아... 방송 진행 같은 거 지금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거 되게... 초보라고 하시면서... 당연하지 너... 그거 머리 가발이지? 당연하죠 지금은 이게 화장하셨는데 화장 안 하시면 안 예쁘시죠? 당연하지 너 사실 오징어지? 당연하죠 아... 원래 옷 같은 거 입을 때가 패션 감각 잘 없으시죠? 당연하지 아... 네 여기까지 서로 상처만 남은 당연하지 게임인 거 같네요 네 두 번째로 준비한 게임이 바로 밸런스 게임인데요 둘 중에 한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어야 한다면 오은영 박사님 대 청학동 훈장님 아... 저는 오은영 박사님을 선택해요 왜 혹시 오은영 박사님을 선택했는지 약간 이렇게 어린이에게 많이 알려주고 그런지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그러면 청학동 훈장님은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아... 그렇게 나쁜 은은 아니셨어요? 아... 네... 그렇죠 종아 기자님은 금쪽이가 아니기 때문에 오은영 박사님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화관 가두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지금 현재 구독자가 5,000명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100만 유튜브 대기 대 꼴랑 수화관 대기 어... 저는 그냥 수화관 대기 어?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수학을 좋아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어... 그냥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이제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 마음 그대로 가서 그냥 유튜브 100만보다는 수화 왕이 되는 것이 더 값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맞춰봤고요 법적으로 어린이신 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날에 혹시 받고 싶은 선물이 있을까요? 어... 이원 어린이날에는 사실 제가 어릴 때는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막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크면서 확실히 받고 싶은 선물이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한번 골라보자면 어... 제가 약간 샤프를 모으는데 그 모은 샤프가 약간 단종된 샤프도 있잖아요 아... 그런 거 모으는 거를 좋아해서 한번 단종 샤프를 이렇게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조무환 기자님 부모님이 꼭 이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경기도청이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기자님에게 조언을 좀 구하고 싶거든요 아... 네... 네... 제가 지금... 제가 초등학교에서 전교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출마할 때에도 어...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 어... 경기도청도 약간 경기도 시민들이 재밌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경기도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하...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이런 말하는 활동을 좋아하는데 어...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서 제가 이런 카메라 많은 곳에 앞에 있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이었고요 어... 이번 하루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이처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사랑을 주고받는 거에 고리낌이 없다고 하는데요 5월 한 달에는 아이들도 부모님도 모두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턴 기자 주윤미였습니다 안녕... 해 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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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